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나저나 지난번 편이 그 페가수스 목소리가 압도적이라 그랬는데 압도적이라 그래 마인드 스캔 똑같다 그거를 그거를 마인드 스캔 많이 써서 써야되는데 마인드 스캔 써서 세트카드 훔쳐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 덱은 저세상 블랙매지션 덱입니다 제 덱은 저세상 뱅용 둘다 왜 저세상이 붙냐고요? 덱이 저세상 같거든요 완전 전개도 저세상이고 듀얼도 저세상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선후공을 정해볼까? 무름매너 다이스롤 자 11 14 14 성공인가 후공인가 성공 우울했네 4 4 3 2 1 듀얼 오 아름다운 음 뭐야 플랫뱅 음 일단 전력을 나에서 상대해주겠어 나는 어세트웨이버를 공격표시로 쇼크하라 아니 덜 맞추겠다 오랜턴 드로우 자 이제 카드하니아 세트 음 자 여기서 외성룡 플레인터를 소환 플레인터 효과를 플레인 에 터랜드시 플레인터의 효과 여기서 레벨 7 이하의 그 비수성이나 어둠 속성 몬스터 한장을 해외에 갖고 올 수이지 내가 갖고 올 카드는 어 어디갔냐 어 망룡이전을 데스트로도 짱을 갖고 오겠어 터랜드 캐나타 드로우 스탠바이페이지에 함정 카드 발동 매지션즈 프로텍션 필드 필드 자신필드에 마법 서정 몬스터가 있을 경우 나한테 오는 데미지는 절반이 된다 하지만 얘는 드래곤 족이지 터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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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라고? 여성용 플레인터 그 이후엔 딱히 할 수 없어 자 하시죠 플리즈바를 폭격표시로 시작한 아하 효과 발동 할건가요? 엑스트라 덱에 있는 융합 몬스터를 보여주고 그 융합 몬스터의 몬스터 포즈 중의 하나를 묘지로 보낸다 그리고 그 몬스터의 이름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스브위드군이요? 효과 발동이 안돼 지금 마우스하죽이 없어져 그래서 마우스하죽이 없어져 답답한 몬스터를 불우아이즈.. 불우아이즈다 둘은 다 때릴건가요? 어.. 다 될 수 있지 풀누레 백룡도 공격 오우 바쁘다 엔드? 턴 엔드 워레어 턴 드로우 쓰읍 아아..마음이 안드네 이거 해서 영물수사 카이코를 소환 4단장 세트해놓고 자아 망룡이전을 베스트로도의 효과를 발동하겠다 헛챠 라이프 절반집으로 하고 특수 소환 이어서 이 두장은 싱크로한다 나타나라 내 최강의 신복은 아니지만 나타나 아키라이트 메이션 자아 사운터를 두개 쌓고 효과발동 두개를 제거하고 두카드를 파괴하겠어 이어서 데스트로도는 이 카드로 묘지엄을 보내줬을때 백 아래로 되돌아가지 더아랜드 셔탑 드로우 수비력 1800 이어서 전수대미지는 제로지 한심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근데 라이프가 1600밖에 안 남았는데 위기 위기다 위기 자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실거죠 음 음 지금 쓰는게 날것인가 음 음 마법의 어리꽝대 소환 어리꽝대로 다이렉트어택 어리꽝대 펀치 에이에이 거랜핸드 왓다시 드로 그 얘보니까 개생각난다 아사카 파란머리 생각난다 여기서 위리안킨을 해서 아예 아예 뜸대버리자 해피기털 어 안되 블랙홀 어 안되어 나와라! 준성 바르바러스! 일단 마력의 어립광대 효과를 발동 대기에서 레벨 그... 그 일단 마우터를 일부하는 곳은 아니라 페라가 볼 수 있다. 페라가 보는 거지? 바르바러스로 상대에게 다이렉터테크!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 안돼! 정 고백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었다면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바이!